자, 근의 공식을 이용한 값, 해, 엑스값, 근, 그죠? 값, 해, 근이라 주죠? 그리고 기초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허수 범위까지 헛수도 나오게끔 무리수도 나오고 좀 많이 푸셔갖고 쉴 수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1번. 엑스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으로 취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끊고, 자, 2a, 1이 되죠?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8, 그 다음에 2이 되죠, 는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3되고 2되죠? 하나는 1 플러스 3은 4가 되고 2가 되니까 하나는 그러면 x는 2가 되었죠, 1을 나누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물론 이것도 1, 1, 2, 1,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과정에서 해를 찾아냅니다.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것은 아시겠죠, 그죠? 자, 2번 갑시다. x는 자,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2가 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빠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2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3, 그 다음에 이거 a가 1이니까 그냥 2 적어도 되겠죠, 이제부터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12이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마이너스 16이니까 4가 되네요, 그죠? 2, 그럼 x는 2 플러스 4는 6이니까 하나는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3번,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ac, 그 다음에 2가 되죠? 3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5, 2 그러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4번, x는 자, 이거 반, 이것도 반으로 하는 게 나았는데, 그죠? 어차피 다 나란히 지는 거 보이죠, 이거? 짝수, 그쪽에 짝수는 짝수 공식 씁시다. 반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될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냥 a 적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5, 1이 되고, 2 플러스 마이너스 3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는 할 필요로 주차, x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5번, x는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a, c 그 다음에 2, 됐죠? 2만정도 됐죠? 1 곱하기 1 했으니까, 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플러스 6, 4, 24, 2, 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2, 자, 5 플러스 마이너스 7, 2, 됐죠, 그죠? 그럼 x는 하나는 12니까, 6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는 거죠? 6번, 짝수죠? 짝수니까, 반,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럼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a, c 그 다음 1,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죠,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럼 x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위에 6분 했네요, 그죠? 7번, x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49죠? 7, 7, 49, 마이너스, 자,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4, a, c, 4, 8, 32, 플러스 32, 됐죠? 그렇게 빠르게 계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2, 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2, 는 7 플러스 마이너스 9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는 할 필요 없고, x는 바로 16하고, 그럼 2루 나눠서 8 되니까, x는 8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8번, 짝수죠? 어, 짝수니까, 자, x는 4 하면 되겠죠, 루트 16, 마이너스 a, c, 플러스 9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끝나는 거죠, 4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럼 x는 9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9번, x는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4, a, c, 바로 이렇게 합시다, 됐죠? 쭉 긋고, 그 다음에 2, 는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다하기 40, 2, 는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 2, 는 9 플러스 마이너스 1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2, 하나는 20이니까, 2로 나누면 1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10번, 자, 짝수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마이너스 a, c 하니까 플러스 11 하면 되겠죠, 1, 됐고, 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36은 5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러면 x는 5 다하기 6 하면 11, 5백이 6 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11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11번, 짝수니까 반 1, 그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a, c, 마이너스 a, c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1, 자료 되죠, 그 다음에 그냥 1이죠, 그죠, 그러면은 0 되잖아요, 0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충분히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1으로 하면 되죠, 그죠,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4, 는, 이것도 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3번,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9, 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4번, x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빼기 16, 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5번,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6번, 반은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1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 1, 그 다음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1 되죠, 0 되니까, 1 되죠. 17번, 반은 마이너스 2죠, x는 2 되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4, a, c, 4, 그러면 2 되겠는 거죠. 18번,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9, 는, 3이 되겠는 거죠. 19번,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16은 4가 됩니다.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는, 5가 됩니다. 21번,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a, c, 됐죠. 그 다음에, 2는 4, 이렇게 써야 됩니다. 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1은 1이잖아요, 그죠. 1,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다기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누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인수분해도 가능하죠, 그죠. 자, 22번, x는 마이너스 4 해야 되죠, 반. 4니까,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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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의 제곱 16, 그 다음, 마이너스 a, c죠.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a만 적으면 되죠. 쭉 적고, 3만 적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빼기 12, 루트 4가 되겠죠. 16 빼기 12니까. 자, 3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2, 3되죠. 마이너스 4 다하기 2, 이걸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하고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오고 있네. 23번, x는, 자, 이것도 요거 반 하면 되겠네, 그죠.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c. a, c.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 적으면 되죠. 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36 빼기 20 하면은 16, 16이 4가 되겠네죠. 이렇게 4.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6 다하기 4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24번, 홀수네, x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 169, 마이너스 4, 5, 6. 자, 그 다음에 쭉 해갖고, 2, 5, 10. 마이너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120이죠. 4, 5, 20, 120이죠. 그럼 120을 빼게 되면, 49은 마이너스 13 플러스 마이너스 7, 11 되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3 다하기 7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5번, x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은 121. 마이너스 4ac, 12, 12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이거, 이걸 뭐라고 됩니까? 4, 3, 12, 12에서 6 곱하면 72, 빼게 되면은 1에서 2 빼면 9, 1에서 7, 4, 49가 되네요, 그죠. 49, 그럼 이렇게 12는 마이너스 11 플러스 마이너스 7, 12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7 하면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6, 12, 12, 12, 13, 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6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 어, 이건 마이너스 3이죠. 조심하시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2는 4,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2, 8, 8, 3, 24, 4 되죠. 25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5 하면 되겠네요, 4. 그럼 x는 6일 때는 1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1 빼기 5 마이너스 1, 27번,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8, 2, 3은 6,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플러스, 4, 3, 12, 12니까 8을 곱하면 96, 6, 1이 되어있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를 더하면 121. 좀 숫자 크는데 좀 어렵죠. 5 플러스 마이너스 11. 11이 제공이죠. 121은 6. 그래서 x는 5 다기 12 하면 16, 16이니까 23은 6, 28은 16. 빼기 1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네. 28번 짝수죠? x는 6 하면 되겠네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ac, a, c, 그 다음에 a 그대로 정도 되죠. 자, 4, 7, 2, 28. 28 다음에는 루트 28 다음에는 64 6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4, 14니까 x는 2분의 7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29번 짝수죠? 짝수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c 그 다음에 5 는 1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하면 80이죠. 81이죠. 81이니까 그냥 9 바로 적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x는 1 더 9 10이니까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5 분의 8이 되겠네요. 자, 30번 홀수죠? 그럼 x는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마이너스 4 a c 쭉 긋고 자, 이거 2, 6이 12 해야 됩니다. 됐죠?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더하기 12 9 24 24네, 24. 4, 6이 24죠? 24, 27 7, 4, 28 2 올라가고 7, 24, 16 24, 8 2, 2는 4 8, 14 648 648 648 쭉 12로 되네. 그러면은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 더하면 729 그 다음에 12 2 자, 729는 봅시다. 어, 그게 23쯤 되나? 27? 7, 7이 49, 4 올라가고 7, 27이 18 2, 7이 14 2, 4, 5 9 729 되네 27의 제곱이야 27의 제곱 아이고야 9 플러스 마이너스 27 12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 는 할 필요 없네 X는 바로 해야 되는 거죠 X는 9 플러스 27 하면은 36 그럼 3이 되고 9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2분의 18 되죠 어, 그럼 이거는 어 6, 2, 10이 3 3과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죠 31번 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2 1 그 다음에 4 정답했죠 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빼기 8 1이네요 그죠 1 되고 4 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X는 그러면 1 또는 어 2분의 1 됐네요 그죠 2분의 1 32번 X는 짝수죠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3 4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A 그대로 적죠 하나만 적고 4 플러스 마이너스 16 빼기 12 루트 4가 되는 거죠 3은 4 플러스 마이너스 2 3 됩니다 X는 그러면 6이니까 2 또는 3분의 2 33번 짝수죠 그럼 X는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36 마이너스 4 5 20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4 는 6 플러스 마이너스 자 16이 되죠 루트 16이잖아요 그죠 4 바로 적어도 되겠죠 이제 4 그러면은 X는 10일 때는 2분의 5 그 다음에 2니까 2분의 1 X는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 13은 이제 169죠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6 그 다음에 10 는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 마이너스 120 10 적고 13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루트 49가 되죠 7 되는거죠 7 적고 10 X는 20 그러면 2네 하나는 그 다음에 13에서 7 빼면 6 5분의 3 35 35번 X는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3 적고 이루기 12 는 1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1 빼기 72 맞나 아니죠 462 24 342 맞죠 그죠 72 그 다음에 12 는 11 플러스 마이너스 72를 빼면 9 4 루트 49 되는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러면 12 X는 12분의 18 12분의 18 그러니까 6 2 12 6 3 18 그 다음에 11에서 7 빼고 4 4 4 4 4 4 3 3 1 이렇게 되죠 36분 6분 자 이거는 보여주기인데 가령 이렇게 짝수 앞으로 나와 있는데 자 1이 나왔을 때 2를 다 나눠주고 2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고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X 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1 마이너스 4 A C 3 그리고 4 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6 6 이상하면 6 4 24 4 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5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X 는 6 2 3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소리이고 앞에 서록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다 곱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인수분해 중등부 수학 인수분해 편에 나중에 작성할 건데 그래서 인수를 많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든지 짝수만 쭉 이룬 거라든지 마이너스 라든지 이런 걸 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2를 곱하는 게 눈에 보이죠. 10을 다 곱하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본보기로 표본막 대표 문제만 약간 기본 문제만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하고 계산하는 뜻입니다.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16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C죠. 16에 마이너스 AC니까 3 4 그냥 12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3 하나만 적는 거예요. 4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2 적고 3. 그럼 X는 6이니까 2가 되고 3분의 2가 됩니다. 38분 같애도 곱하기 2를 다하는 거예요. 2를 다하게 되면 5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6은 0. 앞으로 앞으로 분모가 3이고 2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소공배수를 곱해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근혜 없이 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X는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 마이너스 4 5 6 자 이렇게 하고 쭉 줬고 10 이렇게 고치는 거고 13 플러스 마이너스 169 마이너스 120 10은 자 이거는 루트 49죠. 그렇죠? 루트 49. 그래서 13 플러스 마이너스 7 되고 10. 자 X는 20일 때는 2고 그 다음에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5분의 3. 5분의 3 맞죠? 맞죠? 맞습니까? 잠시만요. 6. 13에서 7 빼면은 5분의 3.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39번 같은 경우는 10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자 그럼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8 하면 되겠죠? 9 마이너스 8. 그리고 2는 4. 3 플러스 마이너스 1은 4. 그래서 X는 1 또는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40번 짝수니까 이거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AC 그냥 1하고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끝. 끝. 끝이 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자 41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자 마이너스 4AC죠? 마이너스 4AC 그리고 6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2 6은 6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42번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 3 3 4AC는 9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다음에 10이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60 61이 되고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9 10이 됩니다 43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A C 그 다음에 6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60이 되죠 1 플러스 60 그 다음에 6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1 6분의 1이 되죠 44번 X는 짝수죠 그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 C 4 마이너스 1 4만정도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니까 그냥 바로 5 적읍시다 이런거는 완전 가난하잖아요 그죠 5 4 적으면 됩니다 45번 45번 46분은 아주 대표적이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고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입니까 3이 로 고치고 2 이렇게 합니다 46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것도 2가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2가 됩니다 47번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8 되죠 이때는 그죠 4이 8 이때고 4분의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 4분의 이렇게 됩니다 48번 X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25 마이너스 4 ac 자 6분의 는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여기 9 9 9 36 36 6은 36에서 20 마이너스 11이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아이가 되겠죠 6분에 49 자 49번 X는 2니까 마이너스 1 하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야 되죠 ac니까 그리고 1 그려졌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해야 됩니다 자 50번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5 20 2 5 10 그 다음에 10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아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